이번 주제는 건설사, 실내건축업계 시평액입니다. 우선 건설사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요약을 보시죠. 2024년 시평액 10위는 HDC 현대산업개발, 9위는 SK에코플랜트, 8위는 롯데건설, 7위는 포스코이앤시, 6위는 GS건설, 5위는 DLENC, 4위는 현대엔지니어링, 3위는 대우건설, 2위는 현대건설, 1위는 삼성물산입니다. 다음은 건설사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를 시간순으로 보시죠. 단위는 100만원이며 당의 연도 8월부터 다음연도 7월말까지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당의 연도에 적용되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시공능력평가액 1위를 지킵니다. 대우건설이 2006년 시평액 6.5조원으로 1위에 오릅니다. 2009년 현대건설이 시평액 9.2조원으로 1위에 등극합니다. 작은다로 2위에 있는 상품격이인지 1위의 서비스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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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yi 고정으로 2위에 연구시켜주를 요청해서 2위에 있는 상품중현의 시공문학을 맞추며 시대의 시평과 시공이 2014년 삼성물산이 시평액 13.1조원으로 1위를 탈환합니다. 2014년부터 11년간 삼성물산은 1위를 수성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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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 수주전쟁터 인테리어 업계에서 국보 디자인은 최고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2024년 국보 디자인은 시평액 6,210억 원을 기록합니다.